안녕하세요 똑손TV 똑손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랑을 하고자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켰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얼마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이제 광고도 하고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한 홍보 영상도 제가 찍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보 유튜브라든지 크리에이티를 꿈꾸든지 아니면은 취미가 됐든 자기 본인의 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1대1 가회식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제 실력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여러가지 라이센스를 좀 지적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알아보고 여기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에서 제가 이제 짜자잔 자격증을 수료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화면에 거꾸로 보여서 제가 이제 여기다 띄워 드릴 건데 유튜브를 배우고자 배우고자 해서 물론 독학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독학을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이렇게 둘러 가야 돼요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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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좀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저도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살고 있는 김해나 그리고 가까운 창원 그리고 다 가까운 부산 이렇게 알아보니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초보 이런 이제 교육을 가르쳐 주는데 아 이 머니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 그리고 보면은 좀 뭐 이렇게 핵심을 콕콕 이렇게 딱딱 잡아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좀 뭐랄까 이 쓸데없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성질이 급하거나 좀 하루 빨리 좀 빨리 빨리 해야 되고자 시간이 금인 사람들은 좀 그런 교육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제가 굉장히 알짜로 이제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검색을 해보고 좀 이렇게 해본 결과 유튜브를 하다가 좀 이쪽으로 좀 자리를 잡고 싶고 그리고 좀 이쪽으로 이렇게 뭐랄까 나중에 나도 누구를 가르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특대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라이센스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센스 제가 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준비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사진으로 그리고 밑에 자막으로 다 이렇게 흘러나갈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또 남겨 주시고 궁금하신 거는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이렇게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 홍보하시거나 아니면 뭐 판매할 물품 그러니까 너무 먼 곳은 안 돼요 우리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 언제든지 띠링띠링 연락 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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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